저는 별로 안 남았어요. 아,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럼 저 같이 내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분도 같이 만나고. 네. 가시는 곳까지 제가 이렇게 딱 모시다가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도 학생. 간호사예요. 간호사. 데이트? 네. 같이 해요, 데이트. 여자친구.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아. 2년 됐어요. 아, 그래요? 오래됐네. 그러면 2년 되고 결혼 생각도 있고? 네. 아, 진짜? 너무 잃은 거 아니에요, 결혼 생각? 그게? 아니, 결혼 생각이라기보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더. 이번 선수자는 홈빛 마틴 수행입니다. 여자친구 되게 좋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 가진 남자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여자애가 그렇게 세뇌시잖아요. 아, 그래? 거꾸로? 보고 싶다, 여자친구. 이제 내려야 돼. 아, 이제. 자. 아이고, 이제 내리자. 그래? 여자친구. 여자친구. 딱 기다리고 있네. 인사해요. 안녕. 반가워요. 커피숍 가자. 와, 진짜 잘생겼어. 와, 진짜 잘생겼어. 아니, 지금 남자친구를 두고 자세하게. 여기다 가자고 우리. 커피숍, 커피숍 가자. 여자친구 집 근처? 네. 집 근처. 내가 남자친구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좋은 남자인가.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은가 봐. 아, 그래? 성격 되게 좋아 보인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 많으시네. 언니. 어머니. 사진한테 찍으려고요. 찍어도 돼요? 네. 어머니. 야, 여기 있어. 뽀대가 안 나와서. 뭐가 안 난다고요? 뽀대가 안 나와서. 뽀대? 아, 이거. 뭐가 안 나와서. 뭐 어디 있어? 뭐. 아니, 이걸 찍어야지. 저걸 찍으면 어떡해요. 아니, 뭐. 이거, 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네? 이거요? 네. 집에 있는 거 오래돼서 버리러 가는 길 아닌가요, 이거? 아니에요. 드라이플라워예요. 아, 드라이플라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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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아, 날씨 굉장히 춥다. 들어가자. 들어가야 되나? 좋아. 안녕하세요. 예.